선여탕인가 보다 어디 가요? 아 진짜 수영하고 있어 수영하고 있네 와 그렇다니까 이런데는 꼭 내려와봐야지 멀리서 봐서는 뭔지 몰라 멀리서 봐서는 뭔지를 몰라 두사람 아직 오리발을 오리발을 다르고 그치? 여기라 그랬지 여기가 선여탕이야 이름하여 엔젤탕이네 올라가는 연습을 했으니까 이제 내려가는 연습도 이렇게 했는구나 조심하세요 하율이 너 팍 뛸거야 그러네 팍 뛰네 하율이 너 팍 뛸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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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주 조심해야 돼 phone 밤 FBI 路에서ey 여기도 잠가면 되지 짠 người 아멘 어 대한민국 만세 어허 고기들이 이렇게 하르고 아 già 탕 진짜 그야말로 조심해야 될 여기서부터 완성! 완성! 아 저기까지 그랬어? 미국 날냉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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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신기해 읽었던 만든 거지 조심해 빨리 엄마 가요 조심해서 나중에 하람이까지 커가지고 와서 여기서 반드시 수영을 해야겠네. 인어가 저기 있네 호풀 인어가 여기 있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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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바닷가에서 꼬맹이 좋고 좋고 아이고 한번 봅시다 아이고 좋다 너무 좋으네요 저의 해안 송나무가 제일 맛있어 고맙습니다